상품 판매량과 구매 평점 등을 종합하여 가장 인기 있는 즉석국을 소개해드립니다.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5위는 교동 사골 우거지국입니다. 진한 사골 육수와 신선한 우거지가 어우러진 이 제품은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로 좋습니다. 4위는 비비고 미역국입니다. 깊고 풍부한 미역국의 맛이 진하게 느껴지며 집밥의 품격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3위는 곰곰 순대국입니다. 순대와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있어 깊은 맛과 함께 식감의 다양성을 즐길 수 있습니다. 2위는 외가집 진심 육개장입니다. 진한 육수와 함께 얼큰한 맛이 특징으로 겨울철 따뜻한 국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위는 곰곰 갈비탕입니다. 깊고 진한 갈비 육수와 부드러운 고기가 특징으로 식탁에서의 메인 요리로 제격입니다. 이상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즉석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편하게 맛있는 국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